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 물풀이다 여기에 국민이 군생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 이쁘게 나일 줄을 쫙쫙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셨죠 오늘도 요거 20% 할인 들어가요 예 정말 깔끔한 아이들만 모아 놨어요 이렇게 자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당인금부터 시작할게요 당인금 15,000원에 15,000원 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14cm에 심어져 있는데요 넘쳐납니다 예 이거 19cm 도 되네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크게 보이지요 지금 14cm 화분에 심어져 있구요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인금 이고요 요거는 레몬로즈금 입니다 12,000원 합니다 레몬로즈금 이고요 요거 자구 이제 밑에 여기에 밑에 많이 달고 이거 아직 안 달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잘 달더라구요 자 신동입니다 신동 6,000원 짜리 여기 군생이 있어요 예 신동입니다 6,000원 짜리고요 신동 꽃 보시려면 지금 빨리 이거 주문 하셔가지고 꽃 보시면 되요 좀 있으면 이제 꽃 필 것 같습니다 아 룬델이 28,000원 짜리 큰 사이즈 있고요 자 클레어 파트라 12,000원 짜리입니다 이거 클레어 파트라 12,000원 짜리 오늘 20% 세일 할 때 이런 것도 하나 와 이거는 20cm 넘네요 23 그 정도 되고요 20cm 라 보시면 돼요 이거 자 프릴을 이렇게 잡힌 거 여성스럽죠 프릴 잡힌 거 자 서인제고요 이거 만원 합니다 이거 20% 세일 할 때 이런 것도 자 여기 플로리 센스 8,000원 짜리고요 플로리 센스 8,000원 짜리 5팔문 5팔문 이거 만원 해요 만원 짜리 5팔문 이거 라인이 이제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저 짙게 물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사이즈 17,8cm 가량 됩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무지개 염자 있고요 무지개 염자 사이즈 커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힘든데 이거 만원 8,000원에 드리시는 거죠 방울복랑입니다 이거 만원 합니다 방울복랑 이것도 이제 8,000원이겠네요 20% 할인되면요 백음무 만원 백음무는 이거 제가 군생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런 거는 뽑아 봐야만 이제 확실한데 꽃이 이쁘니까 일단은 합식해도 이거 졸듯합니다 엑셀런트 12,000원 하고요 꽃피는 거 이거는 가격을 안 해 놓으셨네 저쪽으로 가야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슈퍼 미니마입니다 슈퍼 미니마 15,000원 하고요 이거는 12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미니마 슈퍼 미니마 15,000원 하고요 그리고 şöyle 15,000원 또 슈퍼 미니마 15,000원 또 슈퍼 조인합니다 슈퍼 이렇게 이렇게 만원 하고요 나나 후쿠미니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이것도 12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부케 부케 2만원 합니다. 2만원 15cm 입니다. 2만원짜리 부케고요. 러슈라리아 러슈라리아는 월동되고 아직 물이 안들었어요. 10,000원인데 20% 할인되면 8,000원에 드릴 수 있네요. 마디바 15,000원 2도짜리 입니다. 마디바 2도짜리 15,000원 이고요. 14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2도짜리 15,000원 입니다. 카카오 딥스 고요. 12,000원 이고요. 카카오 딥스 12cm 됩니다. 오래간만에 여기에 세일 들어가요. 여기 세일 안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하니까 잘 들어보시고 세일 할 때 이렇게 이쁜 아이를 들으시기 바랄게요. 요거는 스완 레이크고요. 8,000원 하네요. 8,000원짜리 스완 레이크. 이렇게 생긴 퍼플색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12,000원 하고요. 요거 3도짜리 13cm 가량 돼요. 3도짜리 이렇게 셀 20% 하고요. 습세 실리스 검입니다. 5,000원 합니다. 습세 실리스 검 5,000원 이고요. 13cm 가량 되고요. 벨타나. 벨타나 12,000원. 벨타나 12,000원 이고요. 12cm 가량 되고요. 이거는 진짜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군생으로. 2, 3도, 3도 정도. 로제트가 너무 예쁘죠? 벨타나 12,000원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덴트라잼 이고요. 덴트라잼 2만원. 검이네요. 덴트라잼 검. 검이 요거 다 들은 거고요. 옆에 요거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요거 한 10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덴트라잼 검. 검입니다. 자 파스텔 철화고요. 파스텔 철화 요거 만원 하네요. 예 만원. 요거는 11cm 되네요. 화분이. 자 라즈아가 검이고요. 2만원 합니다. 라즈아가 검이고요. 2만원. 예.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라즈아가 검입니다. 여기 메비나 검이 있고요. 메비나 금 요것도 만원이네요. 만원. 자 9cm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 헤라. 헤라 8천원 하고요. 헤라 8천원. 요거 얼굴이 4개짜리네요. 자 이것도 9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4개짜리. 자 벤바디스 요거는 2만원입니다. 벤바디스 2만원. 요거 12cm 화분에 가득 찼어요. 이렇게. 벤바디스 2만원 하고요. 아 자 요거는 이름이 엘샤입니다. 엘샤. 엘샤. 12cm. 2만원짜리. 12cm. 하루나고요. 하루나 8천원짜리입니다. 요거. 예. 8천원 합니다. 하루나 8천원. 예. 어. 할게. 붓 낫는 아이네요. 하루나. 자 라일락금이고요. 요거 만원입니다. 라일락금 만원짜리. 라일락금이고요. 라일락금. 이거는 재야 쓸데없고요. 요거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엄하게 나오죠. 요거 2만원 하고요. 예. 다글따글 해요. 예. 아. 라울금 2만원짜리. 다이아몬드 스테이더 금이고요. 12,000원입니다. 2만원. 12,000원짜리. 아. 백봉. 요거 8천원 하고요. 아. 8천원짜리. 아. 얼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보통 외도짜리가 얼굴이 큼직하고. 예. 그래요. 예. 자. 오스만토스. 12,000원. 근데 이거는 풀이 있는. 아니. 이거. 이건 뭐예요. 돌기도 들었네요. 똘기 있는 애도 있고. 어. 없는 애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스만토스가 이거. 똘기 나오는 애네. 예. 요런거. 12,000원 하고요. 요. 바닐라비스. 25,000원 합니다. 20% 세일되고요. 예. 저하고도 많이 달렸어요. 바닐라비스. 어. 25,000원짜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자. 오늘 수미미티. 요거 5,000원 하는거. 자. 20% 세일도 들어가고요. 예. 자. 5,000원짜리입니다. 요즘에 한창 피죠. 어. 지고 나면 또 피고. 그렇게 이제. 아. 오래 가더라고요. 요거는. 아. 수미미티. 5,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매도샷. 만원합니다. 매도샷. 만원합니다. 만원짜리입니다. 자. 만원씩. 20% 세일해요. 아. 레드오렌지. 레드오렌지. 만원하고요. 레드오렌지입니다. 레드오렌지. 만원짜리. 네. 얼굴 수가 많고. 그러네요. 아. 아. 소인제. 소인제. 소인제는 요거. 5,000원 3개인데. 그냥 세일 안들어가고. 5,000원 3개 드립니다. 자. 기본포트. 9cm. 화분에 들었고요. 요거. 3개. 5,000원씩. 드리고요. 아. 뭐야. 피쥬라워. 피쥬라워. 이것도. 세포트. 5,000원이고요. 자. 그냥. 세포트. 5,000원에. 요거. 드리고요. 아. 요거는 제스타입니다. 5,000원에. 하나. 요거는 뭐. 자. 20% 세일 들어가요. 요거는. 20% 세일 해드리고요. 저. 제스타가. 아. 이쁜아입니다. 여름에도. 물도 안빠지고. 이쁘더라구요. 아. 자. 오늘. 국민의 군생들은. 이제. 오늘. 전품목. 20% 할인되죠. 요런 아이들. 오늘 영상에도 한번 봤어요. 잘. 들어보시고. 고치 마세요. 아주 따글 따글 묵은 아이들. 많아요. 예. 오늘 그럼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